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거의 뭐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보아왔던 이펙터인데 버즈비에 입고가 됐어요 오코 FX에서 제작되는 디아블로 듀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코 FX를 대표하는 페달이구요 제가 처음에 이 OKKO, 오코인지 OKKO인지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도 오코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코 FX의 디아블로 듀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첫번째 디아블로가 출시된 이후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페달보드 위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디아블로 듀얼은 기존의 디아블로에서 플레이어들이 요청하는 몇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고 그 기능은 디아블로의 사운드를 계승하며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외관을 먼저 살펴보구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내부 전압을 6V부터 16V로 조정합니다 전압이 낮으면 더 많은 압축과 더 굵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제공하구요 전압이 높을수록 타이트한 저음이 선명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출력 볼륨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레벨 컨트롤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피드 입력 신호의 저주파를 제어하여 가장 두꺼운 넥 픽업에서도 단단하고 투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바디 이전 디아블로와 약간 차이가 있으며 패스 사운드와 다른 개인 구조를 위해 저음과 중저음을 추가합니다 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과 하이미드를 추가합니다 인풋 스위치 첫번째 개인에서 작동되구요 업, 탑 부스트, 미들, 로우 게인, 다운, 오리지널, 디아블로 사운드입니다 미드 스위치, 쓰루에이 스위치로 중음의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업, 슬라이드 미드 컷, 미들, 미드 부스트, 다운, 오리지널, 디아블로 사운드 개인 디스토션 레벨을 제어하구요 레벨, 오버드라이브 섹션의 출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채널 푸스위치, 드라이브 및 레벨 컨트롤의 활성 세트를 선택합니다 연주 중에 채널을 변경하거나 바이패스 모드에서 미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푸스위치, 이펙터를 활성화 시키고 커다란 오렌지 빛을 밝힙니다 가장 디아블로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LED가 오렌지색으로 눈깔 사탕만큼 엄청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요 디자인 때문에 또 많은 연주자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페달보드 위에서 오코의 디아블로 페달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봤었는데 직접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코의 디아블로에 열광을 했었는지 오늘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릭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채널을 오른쪽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디톤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볼륨이 엄청나네요 이거는 저희가 레벨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레벨을 좀 줄이고요 그래도 힘이 엄청나네요 레벨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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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드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좀 줄었네요. 그러면 살짝 크리미해졌죠? 올려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스위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올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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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디아블로 를 그렇게 좋아하고 명기다 라고 칭했는지 사운드를 들으니까 한번에 이해가 가네요. 다음은 채널을 한번 바꿔서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아래로 조금 궁금해 지는데 어 동일한 세팅 12시로 해서 스위치 위치도 다 같이 하고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은 이 다이나믹 노브를 한번 돌려 볼게요. 볼륨을 조금만 조절할게요. 잠시 간이 되겠어요. AUX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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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계란 계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전환을 해서 바디를 높여서 이것도 볼륨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힘있는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원플러에서 나오는 잘 만들어진 드라이브 페달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오코의 디아블로, 듀얼 디아블로에서도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감 자체는 좀 다른데 스위스 팟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플러 같은 경우도 이펙터를 하나를 드라이브를 하나를 투체널짜리 구입을 하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 A부터 Z까지 속된 말로 정말 뽕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 구간에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관도 멋있고. 그죠. 일단은 이쁘다는 거에서 좀 이게 구매자들한테 확실히 이름은 무서운데 디자인이 예쁘니까 또 내 페달보드에 하나쯤 이런 사운드 올려보고 싶다 했을 때 그 거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투박하게 생겼다거나 좀 확실히 요즘 이렇게 좀 아트아트하고 좀 귀여운 느낌도 나고 이렇게 레트로한 느낌 나는 페달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참 잘 맞는 것 같네요. 저한테도 그 문신이 있는데 올드스쿨에서 꼬마 악마가 있어요. 꼬마 악마. 약간 그런 느낌이. 디아블로라고 해서 살벌한 사운드가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이제 조금 연주자들이 딱 원하는 진짜 톤의 악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도대체 오크가 어떤데? 뭔데? 항상 이랬었는데 오늘 사운드를 듣고서 확실히 오크는 오크다.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오크의 디아블로 듀얼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악마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게 아무래도 채널이 좀 투채널이고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려 드리려고 이제 다양한 연주는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이미 딱 들으신 분들 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계 적시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얼마나 이 팝적인 칼라가 잘 나오고 이게 되게 락적이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좋은 앰프에다가 뭐 당연히 락도 잘 되겠지만 굉장히 팝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톤들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이 중저음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밴드에서 기타가 하나일 때 이제 건반도 없다고 했을 때 이제 기타 베이스 드럼만 있는 이제 3 리듬일 때는 이 배음에서 채워주는 그 사운드 꽉 찬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중저역 때가 기타가 나와줘야 되게 풍부하게 들려요. 사운드가 근데 이제 뭐 기타가 예를 들어서 저역이 좀 떨어지고 뭐 하이만 좀 살아 있으면 베이스가 받쳐주겠습니다만은 기타 솔로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사운드가 확 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배음이 많으면 솔로를 칠 때도 그 베이스 저음이랑 공진을 하면서 되게 좀 풍성하게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부분에서도 좀 챙겨갈 게 많은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너무나 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저희가 요즘에 신생 브랜드에서 나오는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의 멋진 드라이브 페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원초적으로 15년 전에 출시됐던 디아블로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또다시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워낙 잘 만들어진 사운드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의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들었을 때 어? 괜찮다. 많이 좋다. 조금 좋다 차이지. 나는 이 사운드 정말 싫은데? 라는 연주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오크의 이펙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볼 텐데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고객님이 오셔서 디아블로 찾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안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왔어요. 혹시나 보고 계시라면 다시 방문하시면 디아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테스트해보시고 사운드를 경험해보시면 왜 저희가 이렇게 극찬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오크 FX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게 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로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